대전 지역의 인구 유출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기청이 발표한 2015년 7월 국내 인구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에서는 18,199명이 전입하고 19,362명이 전출해 결과적으로 1,163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지역의 인구 순유출 현상은 지난해 4월부터 1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이동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세종시에서는 4,111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충남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